7월 31일 일요일 교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교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가 확인된 순간은 이미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많다 잠원 16장 5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강하게 말한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은 자신의 자녀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얻는 뿌듯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설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으며 관련된 책이나 논문도 별로 없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 교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오만한 천사가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부터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사야 14장 13에서 14절 루시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에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세상의 파멸을 초래했다 교만이란 자기의 성취에 흡족해하며 자신의 중요성을 부풀리려는 마음이다 교만은 자기 본위, 자아, 독단,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파괴적이다 한마디로 교만은 예수님의 복음과 정반대이다 예수님은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교만은 이기적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욕망에 이끌리면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다 교만은 내가 우선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이 가장 좋아 내가 옳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는 태도다 엘렌지 화이트는 초기 문집에서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면 문제의 대부분이 5분 안에 해결된다고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진술에서는 교만과 이기심이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볼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음에 관심을 모으면 교만이 치유될 수 있다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로 오신 분의 생애를 연구하면 마음이 변화된다 우리는 바라볼 때 변화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침내 요한의 외침이 메아리 질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파키스탄 36대학교의 지성배, 김영란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선교사들의 사역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